아.. 얘네가.. 얜 뭐냐? 홀리나이츠? 얘네.. 메타노이즈 개들인가? 성야의 빛나는.. 아.. 내가 지금 운동하고 와서 그럴 힘도 없긴 해요 딱히 그럴 힘이 없긴 해요 아.. 얘네가.. 얜 뭐냐? 홀리나이츠? 얘네.. 메타노이즈 개들인가? 아닌가? 그러니까 그냥 홀리나이츠라고 있는 거 기억이 안 나 아 나 손에 뭐 주면 안 되는데 아휴.. 쌍이기용 그래 쌍이기용은 뭐가 저건데 발동효과 안받음 전 뚝박이야 아 그래 쌍이기용 그렇군요 두.. 상대가 발동 모초 빨난받는다는거지 얘가 보자 내 필드에 무석성이 존재하고 그냥.. 쪼.. 더 많은.. 거자.. 쪼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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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스이 대박네 일단은 수명이야 쏴봐요 킹레블러 배틀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얘 때문에 지금 지켜지긴 하는데 일어났다 효과, 리퍼효과 도시락 도시락 킹 죽었습니다 엔드페이지까지 지네 반명 수명이 형이야 오 형이야 리퍼팜 패럴스 알뜨벤스 패럴우제 패럴우제 진진 패럴우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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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울티마이야 총킹 패럴우제 패럴우제 아 이 덱, 이 덱 총킹 여기서 하나면 안되는데 치에스 이 덱은 총킹 여기서 하나면 안되서는거 같다 깜박이었다 안녕 피스탈 크리어 피스탈 인신소 드래곤이야 패럴우 elf 패럴우제 일장 이게 힛이 뭐야 저거 뭔진 모르겠지만 죽였어 뭐 그럼 이거겠지 2 크리어 패럴우제